이지윤, 송우님 감사합니다! 출근할 땐 지옥이라도 집 가는 길이 천국이라니까! 혹시 유민이? 나야! 인여고 3학년 4반 사덕출! 어? 어? 독추리? 야 진짜 오랜만이다! 내가 아는 독추리 맞지? 응 와우, 뭔가 많이 변했네! 너, 돈 좀 잘 버나 보다! 아이, 뭐 좀 벌지! 왜?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어? 혹시 뭐, 집은 가지고 있나? 아빠, 웬일로 아빠가 다정한 아빠였던 척 고급 레스토랑 외식이에요? 흐흐흐, 리아야! 아빠는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! 이게 나아! 아빠 친구! 더욱 추리 덕분이야! 한 푼만! 딱 한 푼만 주세요! 뭐야, 속은 나 엄청나! 저 아저씨 엄청 더러워! 우와, 거짓아! 우와, 거짓아! 우와, 처음 봐! 거짓아! 아... 딱 한 푼만! 한 푼만 주세요! 딱 한 푼만! 아이! 아이, 저기, 노숙자 아저씨! 여기서 구걸하지 마시고 일을 하세요, 일을! 일을 하면 되는데! 아이, 냄새! 리아야! 마리야! 마리야, 잘 들어!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노숙자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! 자, 그럼 우린 고기나 썰러 가자! 네! 한 푼만! 한 푼만! 한 푼만! 아,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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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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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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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, 하, 하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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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와, 이 스테이크! 완전 맛있어요! 야! 음, 이게 얼마만의 외식인가! 음, 진짜 맛있지! 우리 가족 앞으로 잘되면 매일매일 고기 먹는! 응? 문자가 왔네? 어, 어라? 풀림피 부석부석 아, 이 풀은 그나마 먹을만하네 열마만의 외식인가 안돼! 아빠,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마리아, 그게 있잖아 아, 우리 집이 왜 이래? 어, 누구세요? 아, 여보세요 열릴리죠? 여기 무단 취임 신고 좀 하려고요 네, 빨리 와주세요 아저씨 여기 우리 집인데 누가 누구로 무단 취임이라고 신고를 해요 뭐? 여기 우리 집이거든 월세는 오늘 이사 왔는데 뭔 이상한 소리야? 아이, 이 자식이 당신이 뭔데? 우리 집은 자기 집이래! 아, 이거 안 돼! 아, 이건 안 돼! 이 자식아! 그만하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갑자기 들어왔어요 잡아주세요 저기요, 경찬아씨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? 네? 자, 자 여기 계약서 보세요 집주인 사덕출 제가 여기 오늘 월세로 들어오고 그랬다고요 어,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사덕출씨? 아, 아이 그건 전 이겸앤이고요 사덕출은 제 친구인데 아, 잠깐! 계약서의 이름을 자기 걸로 써주면 5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런, 이런 당신 사기당해버렸군 아, 얘들아! 아, 아파! 내 잘못이야! 일단, 여보 우리 잘 곳은 필요하니까 어머님께 얘기해서 거기라도 가보죠 여보! 우리 엄마 학교 잘 알잖아! 차라리 그래! 외간댁은 어때? 얘들아 너네들도 외간댁이 높여하지? 아이, 여보 난 우리 엄마한테 도저히 아, 우리 남편이 집사기를 당해서 우리 가족 전부는 노숙하게 됐다고 말 못해요! 에이, 그건 나도 그래! 우리 가족 비록 모두가 노숙자가 되었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, 그래 그 사기꾼 사덕출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밖에서 자자 빨리 무서워, 아파 여보, 여기서 있는 게 맞는 걸까? 아이, 걱정 마 내가 우리 가족 시켜줄게 음... 어디서 잘까? 어! 여기 빈자리가 있네 저기 가서 눕자 얘들아 오늘 우리 집이야 좋지? 으응... 반장님 차가워요 마련아 배고파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음... 어디로 가? 뭐야? 이 녀석들 그지 됐어? 아까 그렇게 나한테 싸가지 없게 되었으니? 어이, 아이 뭐, 뭐예요?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뭐? 여긴 내 잠자리야 항상 쓰던 곳이야 비켜, 이씨 안돼요, 아저씨 여기 우리 자리야 우리가 먼저 왔다고요 아이, 진짜 이건 뭐예요? 나만 너희들을 싫어하는 줄 알아 너희 가족들이 우리 노숙자들한테 얼마나 평소에 심하게 되는지 모두가 너희를 싫어한다고 당장 내 자리에서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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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그냥 우리가 자리를 옮겨요 어, 어, 그래 빨리 가 아싸, 내 자리 덩 엄마, 아빠 사람들이 다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어떡해요, 앞으로 난 엄마, 오빠, 어디 가요 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해요 추워 좀만 더 달라붙어봐 네 아이야 아빠가 꼭 껴안아 줄게 추워 아빠, 아빠 추워, 추워 애들아, 좀 배고프지 않아? 이제 돈 좀 벌러 가볼까? 응 리아야, 빨리 집에서 나오고 여보, 일어나!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응 응 아, 이제 가보자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빠, 그 쓰레기통은 어때? 먹을 것 좀 나왔어? 아이, 누가 깍두기 공부를 넣었나봐 응 너무 좋아 아, 얼마나 많이 깍두기냐 그, 나는 먹다나무 상추랑 구사리 좀 건졌는데 이것도 먹을래? 아니 난 깍두기가 좋아 아, 배라 배라 응 어, 뭐야 여기 노숙자 고맹이들이 음식점 쓰레기통 튀지는데 어머, 아, 진짜 불쌍해 어, 근데 어, 냄새 오지란데 뭐가? 어우, 냄새 얘들아 그렇게 배고파? 아유, 얘네들은 부모가 없나봐 아, 맞다 야, 나 빵 있는데 빵 줄까? 한번 개처럼 찢어볼래? 어우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여 응 저기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? 뭐, 빵이잖아 빵 빵 빵이다, 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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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푼만 주세요 저기 아주머니 한 푼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애가 둘이에요 저기 뭐야 아휴, 아들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휴, 걔치라, 걔치라, 걔치래요 걔치래요 놀라지마 어, 이거 미친 아줌마 아니야? 아휴, 가자, 아들 아휴, 진짜 자! 한 대당 500원 스트레스 푸세요! 여러분들! 자! 저를 때려주세요! 500원! 단톤 500원입니다! 오이! 어? 이 정도면 맛있게 때릴 수 있겠군. 아이 손님 5만원이면 100대? 일단 안돼! 쏘! 오오! 그리고 2대 3대까지까지! 마지막 트럭키까지! 아직 안 끝났다! 더 부어줄게! 아휴 몸 아파. 아 오늘도 맛있게 먹자 얘들아! 아휴! 오늘 마리가 빵을 구해왔다면서? 이야! 다들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빵은 내꼬. 아휴! 어쨌든 아빠가 오늘 5만원 벌었거든! 5만원! 우와! 우리 이제 부자야! 여보! 5만원 벌어서 감동받은 거야! 야! 왜 울어! 왜 울어! 여보! 난 이 노숙생활도 하루에 이틀이면 될 줄 알았어! 벌써 1달째라고요! 아휴! 여보! 미안해! 사벅지 그 자석이! 차피가! 하면 진짜 우리가 돈을 찢쳐줄 수 있을 텐데! 아휴! 진짜! 어? 하아.. 아...혹시... 사독출? 으아! 어이 이가 맺... 아아... 넌 goes on? 응응... 저 아닙니다. 사독출! 저 오독출이에요. 사독출이다! 얘들아! 잡오! misma! 조약합니다! 조약합니다! 수락사 이후다! 집문서 돌려줘! 이 사기꾸나! 넌 안 되겠다. 내가 한 달 동안 안 빠른 이 양말로! 이래도 안 돌려줘! 이래도! 어때? 어허! 안 되겠네. 여보, 출동! 아, 내가 한 달 동안 안 닦은 내 겨드랑이를 보여주도록 하지! 자, 훌렁훌렁! 훌렁훌렁! 아, 어어어! 저 질 procent으로 돌려줄까여! 돌려줄까여! 돌려준다구? 돌려준다구여? 난 시작도 못해봤는데, 포기하지 마세요, 비둔공직! 아저씨, 이게 뭔지 알아요? 바로 음식물 쓰레기! 야, 쓰레기 때문자! 음... 냄새ㅋㅋㅋ 우리 집을 쫓아났어! 거기서 사덕조를 딱 발견할 줄이야! 이제 노숙 안 해도 됐다!!! 그리고 여보... 꽤... 미안하더라고요. 우리가 평소에 노숙자를 막대했잖아요. 그들에서 무슨 사연이지 있을지 몰라도... 다 힘든 사람들이고! 우리의 똑같은 하나하나의 소중한 사람들인데 맞아 우리가 반성해야겠어 그렇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노숙자분들을 위한 밥차를 종종 봉사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